2월 4일에 이 대통령과 가게에서는 해무총회에 참석했던 지방해무총장과 대한경비대장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바다를 통해서 진범하는 일본인들의 야망을 막고 우리의 수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지하셨습니다. 한편 우리나라에 온 카나다 유니타리안 봉사회 상무이사 해치만 오바 박사가 대통령과 가에게 내한 인사를 드렸습니다. 대통령과 가께서는 전국검찰감독관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을 만나보신 자리에서 법이 잘 지행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한편 검찰감독관 일행은 국회의장 이기봉 씨를 방문했는데 이 의장은 이들에게 명랑한 사회건설에 더한층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그리고 일군 관아 부대에 근무하는 무이탁 모범사병들도 서울 부경을 온 길에 이 의장을 찾아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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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